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읽는 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번 겨울 들어서 처음으로 눈발이 하얗게 아주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바람도 아주 매섭게 불고 있구요. 근데 아마 이 소설을 여러분들께 들려 드릴 때쯤엔 오늘과 같은 날씨는 아니겠죠. 지금 저는 눈이 내리는 오후에 작품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눈이 내리니까 기분이 좀 들뜨네요. 눈 내리는 풍경을 보면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있으니까 분위기 좋은데요. 이 분위기를 살려서 오늘은 경쾌하고 재미있는 소설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성석재 작가의 아빠 아빠 오 불쌍한 우리 아빠 입니다. 이 작품은 말썽꾸러기 두 아들을 둔 아빠와 엄마의 좌충우돌 생활 드라마입니다. 아들만 두신 부모님들은 아실거에요. 남자아이들이 커가면서 여자아이들보다는 조금 더 역동적이라는 것을요. 좋게 말해서 그렇다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어디가서 사고나 치지 않으면 다행이겠죠. 아무튼 군에서 상사로 제대한 아버지와 그의 가족에 관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작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아빠 아빠 오 불쌍한 우리 아빠 성석재 잘한다. 아빠 이번에는 공사판이란다. 2판 4판 공사판이란 말이지. 거기 가면 누가 놀랄 줄 알고? 형은 놀랐다기보다는 절망했다. 한때 누구보다도 아빠와 열심히 또 모범적으로 용감히 싸우던 형이 이제와선 오래된 전우나 된 듯이 아빠를 염려한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직접 갈 마음은 왜 없는지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 나보고 아빠에게 다녀오라고 한다. 아빠는 공사판의 야간 방범 줄여서 야방으로 취직했다. 밤에 공사장이 자재를 훔쳐가는 도둑놈들을 막는 게 일이란다. 어쨌든 나는 차에 시동을 건다. 나는 아빠에게 속지 않는다. 걱정도 하지 않는다. 사실 요전에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을 해서 제복을 입고 나타났을 때는 조금 놀랐다. 아빠에게 아직 나를 놀라게 할 수단이 있다는 게 신기해서. 그때 식구 중에서 놀라지 않은 사람은 엄마뿐이었다. 너희 아빠는 늘 그랬지. 누구하고 상의하는 법이 있니? 놀라게 하는 게 취미니까. 아빠가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한 게 단지 우리를 놀라게 하려고만 한 것일까. 아빠는 한 낚시대로 두 마리의 물고기를 잡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우리를 놀라게 하는 동시에 일생 동안 그래왔듯이 평화롭게 살려는 사람들에게 심수를 부리려는 것이다. 아빠는 평범한 사람이면서도 남이 평범하게 사는 걸 참지 못한다. 내가 말랑말랑해 보였을 때도 아빠는 나를 유별난 인간으로 만들려고 기를 썼다.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나는 오전 수업뿐인 토요일 아침에 도시락을 두 개씩이나 들고 학교로 가는 유별난 짓을 해야 했다. 학교에서 20리쯤 떨어진 못으로 토요일이면 낚시를 가는 아빠 때문이었다. 수업이 끝나면 나는 도시락을 들고 아빠가 있는 못으로 걸어가곤 했다. 아빠는 미리 버스를 타고 가서 낚시대를 들이워 놓고 휘파람을 불고 있는 그 시간에 가다가 배가 고파지면 혼자 길에 앉아 내 몫의 도시락을 까먹었다. 인적 하나 없는 흙길을 바라보며 차가운 도시락을 먹는 그 두렵고 쓸쓸한 때에 나는 문득 마라톤 선수도 남이 먹을 도시락을 들고 20리길을 뛰어가기는 싫을 거라고 생각했다. 아빠는 그런 건 고려하지 않았다. 오늘 낚시 가니까 정석이 도시락 들려보네 요즘 산색이 좋더군 그러면 다 되는 건 줄 알았다. 아빠는 내가 교회 묘지가 있는 아리랑 고개를 넘고 도살장이 보이는 내를 건너 겁에 질려 달리고 달린 나머지 핥닥거리며 가져온 도시락을 받아놓고 망태에다가 그날 잡은 붕어를 담아 내게 주었다. 그러면 나는 아빠 많이 잡으세요 하고 내키지도 않는 인사까지 한 다음에 남은 20리길을 하도 맡아서 구역질이 나는 물고기 비린내와 해가 지면서 물고기 비린내보다 더 지독해지는 무서움과 싸우면서 돌아왔다. 아빠는 꼭 붕어쯤이 다 익을 때쯤 늦이 마기 막차를 타고 돌아왔다. 나는 그 망할 놈의 붕어에 숟가락도 대고 싶지 않았지만 아빠는 편식이 나쁘다면서 억지로 먹게 했다. 어쩌다가 정말 먹어보려고 덤벼들라 치면 과식은 편식보다 더 나쁘다고 쫓아낼 거면서 형에게는 먹어라 말아라 하지 않는 것은 형이 그런 소리에 아무 신경도 쓰지 않기 때문이었다. 형도 나처럼 아빠의 도시락 심부름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형은 도시락을 가지고 가면서 중간에 다 먹어버렸는지 낚시터에는 빈손으로 갔다. 낚시터에서 붕어를 주면 중간에 친구들과 먹었는지 버렸는지 집에는 가져오지도 않았다. 도시락은? 하고 물으면 잃어버렸다는 게 형의 대답이었다고 한다. 붕어는? 하면 오는 중에 자꾸 죽어가는 게 불쌍해서 놓아주었다고 하고 죽은 놈도? 하면 묻어주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증거가 없으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맞으라 너무 심하게 다룰 수도 없고 무엇보다도 도시락과 붕어가 아까워서 형에게는 더 이상 도시락 심부름을 시키지 않았다. 그래서 불쌍한 내가 어린 나이에 도시락 심부름을 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아빠의 기대대로 그 심부름을 통해 훌륭한 마라톤 선수가 되어주지도 않았고 두려움 없는 탐험가가 되어주지도 않았다. 못했는지도 모르지만 그때처럼 엄마가 준 도시락을 가지고 아빠를 찾아가고 있다. 공사판은 신도시의 단독주택 단지에 있다. 터널을 지나고 강을 건넌 다음 들을 끼고 달린다. 지도를 볼 것도 없다. 나침반도 필요 없다. 어떤 길이라도 목적지까지 망설임 없이 싱싱 달려갈 수 있다. 아빠의 소망대로 마라톤 선수가 되지는 못했지만 나는 훌륭한 훌륭한 운전기사는 된 셈이다. 결혼식이나 치렀으면 싶은 화창한 날씨다. 아빠는 셈이 많다. 남들에게 지고는 못 산다. 특히 하찮은 일에는 예민하다. 큰돈을 번다든가 신대륙을 발견한다든가 하는 일은 꿈도 못 꾸면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아파트 경비원이 되는 데는 열심이었다. 형이 자기 회사에 경비원 자리가 비었는데 요즘 사람이 없어서 고민이라고 지나는 말처럼 한 게 문제의 시작이었다. 아빠가 그 자리에 가겠노라고 소매를 걷고 나섰다. 나 아직 늙지 않았다. 도둑 지키면서 사흘밤 새는 것도 어렵지 않아. 형은 대번에 펄쩍 뛰었다. 아버님 직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명색이 제가 사장인데 아버님에게 경비를 시키다니요? 아빠는 이유야 어떻든 남이 팔짝 뛸 때는 무조건 냉정, 침착해진다. 군대 시절 보안부대에 근무하면서 몸에 익은 특기다. 왜? 한 집안에서 다 해먹는다고 할까 봐 무서우냐? 그러면서 나를 살짝 흘겨보았다. 나는 형이 경영하는 조그마한 회사의 기사 겸 심부름꾼 쉽게 말해 사장의 가방을 들어주는 사람이다. 형이 요즘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고 형수가 엄마에게 하소연을 하는 바람에 졸업한 뒤에 잠깐 취직을 했다가 적성이 맞지 않아 그만두고 소설적인 철학 또는 철학적인 소설로 소일하면서 3년째 놀고 있던 내게 그 자리가 돌아왔다. 그러므로 가방과 관계된 업무보다 중요한 게 형의 바람을 감시하는 일이다. 형수나 엄마가 그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다. 그런데 아빠는 그것조차 안 입꼽고 부러웠던 모양이다. 경비를 하겠다는 건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일을 하고 있는 내게 샘을 내고 있기 때문이었다. 속 모르는 형은 아빠 입에서 경비원 얘기만 나오면 팔짝팔짝 뛰었고 그 바람에 운동 부족을 해소하면서 살을 약간 뺄 수도 있었다. 그 다음 달부터 아빠에게 경비 월급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용돈을 인상한 것은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을까? 아빠는 내가 돈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뿐이야? 하고 말하면서도 용돈은 꼬박꼬박 받아 챙겼다. 그러고는 그로부터 두 달도 되지 않아 근처의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했다. 나는 형이 그렇게 지독스럽게 당하는 것을 보면서 어째서 형이 그렇게 약해졌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형도 한때는 아빠 못지않게 독했고 아빠보다 영리했고 아빠만큼 끈덕졌다. 군데군데 포장이 덜 된 도로를 만난다. 신도시에 가까이 올수록 덤프트럭들이 많아진다. 확 끼어들기도 하고 먼지를 뒤집어 씌우기도 한다. 날씨 좋은 교회로 나오니 담배 생각이 난다. 담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런 날씨 이런 맑은 공기 속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형은 자기 차 안에서는 담배를 못 피우게 한다. 그래서 잿더리도 없다. 한 대 피울까 싶어 차창을 여는데 앞서 가던 트럭에서 던진 꽁초가 날아온다. 창문을 닫고 만다. 형은 일찍이 고등학교 시절에 담배를 끊었다. 그때는 아빠가 오랫동안 몸담고 있던 군대에서 명예롭게 전역하고 집 근처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조그만 사무실을 운영하기 시작했을 무렵이었다. 저녁 전에는 한 달에 몇 번 올까 말까 하던 아빠가 매일 집에 있다시피 하니까 아빠 때문에 온 집안 식구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았다. 특히 형은 그동안 호랑이 없는 구루인 늑대처럼 왕 노릇을 하고 있다가 돌아온 호랑이에게 자리를 내주고는 우울증이 도저 중학교 때부터 시작한 담배의 흡연량이 부쩍 늘었다. 형과 한 방을 쓰던 나는 형이 담배를 피울 때마다 창문을 열고 부채질을 해야 했고 어떤 때는 아빠가 옷이나 보려고 보초를 서야 했으며 요즘 말로 간접 흡연의 폐해까지 겹쳐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아빠는 군대 시절이 그리워질 때마다 불씨에 내무 검열을 하듯 우리 방에 들어와서는 오랜 군대 생활 동안 터득한 다채로운 방법을 동원하여 예리한 눈과 손으로 방 안을 살피곤 했다. 형의 서랍 책상 위 액자 뒤편 침대 아래가 집중 검열 대상이 됐다. 아빠가 검열을 할 때마다 우리는 부동 자세를 취한 채 견눈질로 아빠의 일거수 일투족을 살펴야 했는데 그때의 그런 경험이 나중에 군대 생활에 쉽게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기는 했다. 청소 상태 불량 정리정돈 불량 꼬로 정신 자세 불량 그날도 아빠는 불량한 부분을 세밀히 지적한 다음 시정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뭔가 결정적인 증거를 잡지 못한 게 불만인 듯 무뚝뚝한 표정으로 방을 나섰다. 대문이 여사치는 소리가 날 때까지 우리는 부동 자세로 서 있었다. 아휴 지겨워 내가 못 산다. 형이 침대에 몸을 던지며 소리쳤다. 그러고는 양말 속에서 담배를 꺼내 뱀이 개구리를 삼킬 때처럼 널름 입에 물었다. 형 담배 냄새나 밖에서 피우면 안 돼? 얌마 아빠도 담배 먹는데 어떻게 냄새를 맡냐? 학교 가면 애들이 내가 담배 피우는 줄 알아. 옷에 냄새가 밴단 말이야. 억울하면 너도 같이 피워라. 나는 중학교 가도 담배 같은 건 죽어도 안 피워. 고등학생이 돼도 안 피울 거야. 그때 느닷없이 길쪽으로 난 들창이 확 열렸다. 동작 그만. 그때 아빠의 표정에는 분노나 논란보다는 못다 한 일을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나타나는 희열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우리가 꼼짝 못하고 얼어붙어 있던 그 지긋지긋한 시간. 아빠가 대문을 열고 마당을 가로질러 현관문을 통해 들어오기까지 우리의 귀를 울리던 발소리 역시 기억에서 지울 수 없다. 아빠는 형의 따귀를 친다거나 정강이를 걷어차는 감정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냉정하고 정확해지는 사람이 아빠다. 아빠는 한동안 우리를 노려보기도 하고 창밖을 내다보면서 새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듯 침묵의 시간을 보내며 호흡을 고른 다음 형에게 명령했다. 지금부터 책과 공책을 마당에 쌓는다. 실시! 형은 차라리 잘 됐다는 표정으로 부지런히 자신의 책과 공책을 마당에 갖다가 쌓았다. 거기에 내가 아끼는 만화며 어린이 잡지까지 무차별로 끼워 넣었는데 그때 나는 감히 말릴 생각도 하지 못했다. 만화나 우주인 이야기보다 더 짜릿한 결정적인 대결이 벌어질 것이라는 기대 또는 긴장이 내 몸을 얼어붓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본인은 담배를 피우는 학생은 학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제군들 생각은 어떤지 알고 싶구만. 나는 마당 한구석에 부동자세로 서 있었고 형은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은 채 아빠의 훈시를 듣고 있었다. 아빠는 잠시 말을 끊고 뒷짐을 진 다음 여유있게 마당을 돌며 화분도 살피고 빨래도 건드리고 펌프도 만져보고 하다가 보안사령관처럼 위험있게 고개를 쓱 돌리며 말을 이었다. 학생이 아니면 공부를 할 필요도 없고 책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본인은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키는 짓 따위는 원래부터 혐오한다. 고로 신사적으로 이야기하겠다. 지금부터 담배를 끊고 학생의 신분으로 돌아가겠다고 생각하면 책을 도로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 계속해서 담배나 피우고 깡패어 노릇을 하겠다면 책에다 불을 붙여라. 거듭 말하지만 그때는 형도 만만치 않은 문제아였다. 부전자전이라는 옛말의 입증이라도 하듯 형은 곧바로 주머니에서 성냥을 꺼내는 것이었다. 얼라라 저놈 봐. 형은 바로 내 만화책을 들어 보란듯이 불을 붙였다. 나는 기겁을 해서 내 책을 향해 달려갔고 아빠는 분노에 찬 장탁처럼 형을 쫓아갔다. 형 그거 내 책이야. 네 이놈. 형은 우리가 쫓아오는 걸 흘끗 보는가 싶더니 한다름에 도망을 놓았다. 나는 부랴부랴 내 책에 붙은 불을 꺾고 아빠와 형은 쫓고 쫓기며 마당을 뱅뱅 돌았다. 거기 서! 안 서요! 서! 못 서요! 화분이 쓰러지고 빨래가 땅바닥에 떨어졌다. 개집이 뒤집어지고 개 밥그릇이 하늘로 날았다. 마침 엄마가 개를 끌고 시장에 가셨기에 망정이지 그 자리에 계셨으면 기절을 했을 것이다. 개와 더불어. 마침내 수십 년간 구보로 달려내온 아빠가 미성숙한 폐가 담배에 찌들어 얼마 뛰지도 않아 핥핥거리는 형의 소매를 잡았다. 형은 그 소매를 뿌리치다가 펌프 아래의 개수대에 발이 걸렸고 그 서슬에 공중으로 도약했다. 도약 후 착지할 장소에 하필 담벼락이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형이 만화영화의 주인공처럼 그 담벼락에 부딪혀 자신의 몸만 한 자국을 남기고 천천히 미끄러져 내릴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형이 담벼락에 부딪히자 어이없게도 담이 무너져 내렸다. 형은 무너진 담을 뛰어넘고 이웃집 대문을 통해 도망가 버렸다. 그날 형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웃집 주인은 즉각 담의 보수를 요구해왔고 담에 깔려 죽은 병아리 값에 자신이 노모가 담 무너지는 소리에 가슴병을 얻었다고 약값까지 요구했다. 아빠는 속절없이 손을 비비며 이웃에게 사죄를 했고 무조건 변상을 약속했다. 엄마가 돌아와서야 사태가 수습됐다. 엄마는 쥐도 구멍을 봐가며 쫓으랬다고 물정도 모르면서 아이를 잡으려 들으냐고 아빠를 호되게 야단쳤다. 그 다음에 이웃과 협상에 나서서 차라리 무너질랑 말락하던 담이니 반반씩 부담을 해서 다시 담을 세우기로 합의했고 병아리 값이며 약값 같은 건 이웃 간에 더 이상 따지지 말자고 간단히 매듭을 지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주위에서 똑소리나게 분명하고 철저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는 엄마다. 남자로 태어났으면 장군감인데 여자이다 보니 상사계급이 아빠에게 시집을 와서 고생을 한다는 것이다. 장군감 엄마에게 쫓겨난 퇴역상사 아빠는 그날 밤 우리 방에서 꿍꿍 아르며 잠을 잤다. 엄마는 형의 친구 집을 돌아다닌 끝에 형을 어르고 달래 집으로 데리고 돌아왔다. 그 대신 아빠에게는 자신이 허락이 있을 때까지 내모검열은 물론 우리 방에 들어가는 것조차 금지했다. 담배를 피우려거든 내가 보는 앞에서 피워봐. 엄마는 아빠가 피우는 담배를 가지고 와서 형의 입에 물렸다. 한꺼번에 세 대씩 형은 귀에서 연기가 날 정도로 연속해서 두 갑의 담배를 피우고 나서는 엄마에게 항복했다. 엄마는 전쟁터를 연상케 하는 자욱한 연기 속에서 진짜 장군처럼 뒷짐을 지고는 들릴랑 말락하게 중얼거렸다. 이렇게 간단한 걸 가지고 사내들이란 그저 며칠 후 아빠는 나를 시켜 형을 집 밖으로 불러냈다. 우리 세 부자는 귀신 잡는 엄마라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남자 목욕탕으로 들어가 사나이 대 사나이로서 대화를 나누었다. 지난번 일은 내가 지나쳤던 것 같다.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생각해도 좋다. 나 자신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나부터 담배를 끊기로 했다. 이제 나는 필요가 없으니 네가 피우도록 해라. 탈의실에서 아빠는 담배가 반쯤 남은 값을 형에게 내밀었다. 형은 어리둥절해 했고 나는 가슴이 조마조마 했다. 이었고 형은 그 담배를 받더니 담배값 위에 눈물인지 목욕하고 덜 닦은 물인지를 떨어뜨렸다. 아버님 저도 끊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죽을 때까지 보관하겠습니다. 아빠는 아빠는 정말로 수십 년 동안 피워오던 담배를 끊었다. 그것만 봐도 아빠는 독한 사람이다. 담배를 끊은 다음 아빠는 갑자기 살이 쪘다. 그와 함께 어쩐지 시시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같았다. 총을 빼앗긴 병사 같다고나 할까? 머리를 깎인 삼손 청소도 잘하고 이웃과도 새로 사귀고 내 공부도 챙겨주고 웬만한 옷은 직접 빨아입고 정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태도가 좋아졌지만 나는 뭔가 빠진 것처럼 허전했다. 아빠가 그러니 엄마도 재미없어 하는 것 같았다. 형과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두어 달쯤 지난 어느 날 형이 담배를 한 포 사들고 덜레덜레 들어왔다. 식구 모두가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아빠에게 말했다. 아버님 아버님의 유일한 기호품이 담배인데 저 때문에 그걸 끊으시다니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다시 담배를 피우시지요. 아빠는 어색한 낯으로 엄마와 나를 돌아보았다. 그래도 될까? 나는 얼른 고개를 끄덕였고 엄마는 모르는 채 바깥으로 얼굴을 돌렸다. 아빠는 머뭇거리며 그 담배를 받았다. 아빠가 담배포를 돌아온 탕하처럼 자애롭게 오래오래 쓰다듬는 사이 나는 방으로 들어왔다. 뒤따라 형이 들어와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러더니 서랍에서 반쯤 담배가 든 담배값을 꺼냈다. 나는 놀라서 소리쳤다. 형! 야! 꼰대가 담배를 안 피우니까 냄새가 나서 혼자 피울 수가 있나? 되게 좋아하는군. 나는 그때 얼마나 순진했던가. 형은 너무해! 하고 눈물까지 글썽거렸으니 아냐 아냐 나 정말 담배 끊었어. 그냥 해본 소리야. 형은 아빠가 준 담배값을 소중히 싸서 서랍에 넣었다. 그 담배값이 아직도 형의 서랍 어딘가에 들어있을지도 모른다. 형은 그 후로는 일체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뒤에서 따라오던 덤프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담배를 던진 덤프트럭과 4차 사이에 끼어든다. 과격한 동작이나 먼지를 끼얹는 모양이 괘심해서 상향등이라도 켤까 하는데 운전자가 차창을 열고 팔을 턱 내놓는다. 그 팔에 달린 손이 족보 있는 개의 발처럼 우람하다. 다시 옛생각을 떠올리면서 참고 만다. 참는 바람에 옛생각이 난 건가 모르겠다. 세월이 흘러 어느던 내가 말썽을 피워야 할 시절이 왔다. 하지만 나는 형이 그랬듯이 담배나 피우고 친구들과 어울려 싸움이나 하러 다닐 생각은 없었다. 그쪽은 형이 워낙 뛰어난 면모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특별히 할 일이 없기도 했다. 그런데 세상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형이나 아빠에 비해 내 덩치가 좀 큰 편이었다. 중학교 다닐 때 벌써 형보다 컸다. 친구들과 어울려 길을 가고 있었다. 그 친구들은 형의 옛날 친구들처럼 악당이거나 악당이 될 소질이 넘치는 아이들도 아니었다. 우리는 전봇대에 도로를 던져 마치는 놀이를 하고 있었다. 심심해서 그랬다. 그런데 마침 그때 바퀴로 도로를 튀기며 지나가던 고물 트럭이 있었다. 포장이 안 된 도로여서 먼지도 심했다. 우리가 먼지 때문에 관역이 안 보인다고 투덜거리고 있는데 꼭 그 불평을 듣기라도 한 것처럼 갑자기 트럭이 멈췄다. 그리고 온몸에 근육밖에 보이지 않는 사내가 뛰어내렸다. 그는 다짜고짜 내 멱살을 잡았다. 내가 함께 있던 아이들 가운데 가장 덩치가 커서 그랬던 것 같다. 이놈의 새끼들 어디다 대고 도로를 던져? 우리는 전봇대를 향해 도로를 던졌을 뿐이었다. 트럭의 바퀴에 튀긴 돌이 트럭에 맞은 걸 가지고 운전수는 우리가 트럭을 향해 도로를 던졌다고 오해를 했다. 멱살을 잡히지 않은 아이들이 열심히 변명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나는 코피가 터지고 어깨의 빗장뼈에 금이 가도록 맞았다. 게다가 운전수 만큼이나 무식하게 생긴 트럭의 실력 파출소로 끌려가야 했다. 아이들이 집으로 달려가 그 사실을 알리는 동안 나는 파출소에서 지나가는 트럭을 향해 도로를 던진 악질 비행 청소년으로 몰리고 있었다. 형이 뛰어왔다. 진짜백이 비행 청소년으로서 파출소 순경들과 예전부터 안면을 터왔던 형은 자신의 풍부한 경험을 살려 나를 변호하려고 했다. 하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경찰은 내가 바로 형의 동생 이라는 걸 알게 되자 내가 진짜로 트럭을 향해 도로를 던졌다고 확신했다. 형은 한걸음 물러서서 이렇게 주장했다. 설사 내가 트럭에 도로를 던졌다 하더라도 트럭의 코피가 터졌거나 트럭 운전수의 빗장뼈가 금간건 아니니까 운전수가 더 많이 잘못한 것이라고 하지만 운전수도 코락코락한 사람은 아니었다. 지나가는 트럭에 도를 던지는 건 살인행위나 다름없다고 소리를 질렀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잠시 소강상태가 된 바로 그때 아빠가 파출소로 들어섰다. 아빠는 이마에 잔뜩 주름을 잡고 있는 파출소장에게 다가가 가위처럼 손가락을 벌리며 악수를 청했다. 수고하십니다. 어이구 이상사님 요즘 어떠십니까 그래? 아빠와 파출소장은 한동안 두 사람의 공통된 취미인 낚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던 끝에 아빠는 모카 파출소장이 처리를 고심 중인 사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저도 군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 이번 일이 질서와 치안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잘 압니다. 모쪼록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저기 꾸러 앉아있는 녀석이 제 불초 자식입니다. 양쪽 다 잘한 건 하나도 없으니까 최대한 엄벌에 처해달라는 것이 제 부탁입니다. 아 읍참 마속의 심정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빠는 당장 눈물을 흘릴 것처럼 고개를 돌려 코를 풀더니 손수건을 찾으려는 듯이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때 나는 보았다. 아빠의 주머니에서 빠져나온 건 손수건이 아니고 아리랑 담배 한 포였다. 아빠는 그 담배를 아빠의 말에 얼떨떨해하고 있는 파출소장의 손에 번개같은 속도로 쥐어주었다. 그러고는 언제 자신이 담배라는 엄청난 뇌물을 주었더냐는 듯 다시 한번 고개를 깊이 숙이고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엄벌로 다스려주세요. 하고 거듭 부탁하는 것이었다. 담배 한 포의 뇌물이 위력을 발휘한 것인지 아니면 하늘의 섬리가 원래 그렇게 되게 돼 있었는지 또 파출소장의 공평무사한 판단 덕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트럭에 돌을 던졌다는 누명을 쓰고 30분 동안 무릎을 꿇는 엄벌에 처해졌다. 트럭 운전수는 내 치료비 일체를 내놓아야 했고 다시는 어린아이들 특히 덩치만 크지 뼈는 수수대처럼 약한 중학생에게 주먹을 쓰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다음 재수없는 동네라고 투덜거리며 트럭을 몰고 사라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형에게 쬐쬐하게 담배 한 포가 뭐야 하고 투덜거렸다. 형은 아빠가 결정적인 시기에 결정적으로 힘을 써서 우리가 훌륭한 전과를 거두게 되었다. 또한 평생 뇌물을 모르고 살아온 아버님이 자식 때문에 스스로를 희생하셨다며 제정신을 잃고 감탄하고 있었다. 그 무렵부터 형은 아빠와 싸울 힘을 잃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아직 멀었다. 저수지가 나타난다. 물빛이 연녹색으로 더러워 보인다.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저수지로는 쓸모가 없어져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러워진다. 더러운 데다 평일인데도 낚싯대를 들이온 사람들이 꽤 많다. 아빠도 낚시를 좋아한다. 그런데도 아빠의 아들들이 대를 이어 낚시를 좋아하는 데는 반대했다. 왜 그랬을까? 자신이 재미들인 것을 아들이 아는 것을 부끄러워했던 건 아닐까? 혼자서 재미를 보자는 건 아니었을까? 그렇거나 말거나 나는 낚시를 갔다. 아빠와 파출소장이 잘 가는 낚시터로 아빠의 낚시대를 들고 아빠처럼 버스를 타고 갔다. 내게는 첫 번째 낚시였다. 대학 입학시험에 떨어져서 재수를 하던 무렵 이었다. 나는 첫 번째 낚시부터 일주일 넘게 낚시터에서 살았다. 낚시에는 대학 입학시험 따위는 없으니까 또 대학시험에는 낚시 과목이 없으니까 아빠 생각에 재수생이 낚시를 하는 건 재수생답지 않은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아빠는 낚시를 하려거든 책부터 태우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나를 쫓아 마당을 맴돌지도 않았다. 군대를 다녀온 뒤 잠시 집에 머물고 있던 형을 내게 보냈다. 정석아 너 도대체 왜 그러니 엄마가 지금 밥도 못 먹고 계신다. 나하고 집으로 돌아가자. 형은 자신이 아빠에게 약한 만큼 내가 엄마에게 약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내게는 용감하고 시원시원하고 흔들림이 없으면서 할 일을 다하는 엄마가 아빠처럼 여겨졌다. 조금 영리하고 그만큼 사소한 일에는 간섭이 심한 아빠는 엄마처럼 생각한 것도 아니고 할 수만 있다면 집안일 하는 멍청한 아줌마로 취급하고 싶었다. 안 가? 나는 아무래도 엄마를 닮았다. 형은 그 몇 해 전부터 아빠를 닮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의 대화도 엄마와 아빠의 대화처럼 진행됐다. 정석아 여기서 내 인생을 포기할 셈이냐? 너는 지금 백마고지로 치면 구분응선에 와있는 거야. 내일 모레면 시험 아니냐? 나도 너처럼 해보지 않은 게 아니야. 그래도 소용이 없더라. 역시 사람은 제 할 일을 해놓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어? 자꾸 떠드니까 고기가 다 도망가잖아. 형은 자기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젠 하고 싶은 대로 집에 가. 가버려. 형은 잠자코 있더니 영리한 아빠처럼 잽싸게 작전을 바꾸었다. 낚시가 그렇게 재밌니? 한번 해봐. 나는 노는 낚시대를 하나 던져주었고 형은 내 눈치를 보면서 낚시를 하기 시작했다. 틈이 나면 집으로 가자는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지만 나는 그 틈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역시 형은 아빠를 쏙 빼닮았는지 낚시의 재질이 있었다. 금방 손바닥만한 붕어를 된 마리 잡아냈고 저녁때는 준척까지 건졌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내가 일주일 동안 잡은 것보다 많이 잡았다. 그러더니 형은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저녁 무렵 기다리다 못한 아빠가 못으로 왔다. 아빠는 낚시에 열중에 있는 형을 향해 혀를 끌글 차고는 귀를 잡아 떨어진 곳으로 끌고 갔다. 쌍둥이처럼 닮은 인간들끼리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한참을 소곤거리다가 내게로 왔다. 나는 그들이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전혀 궁금하지 않았다. 제가 밤새도록 두들겨 패보았습니다만 까딱도 하지 않는데요. 음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고 안 먹는 건 말 마음 이지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엄마만 아니면 내가 진작에 저 녀석 다리몽둥이를 부려뜨려 놓았을 텐데 이제까지는 제가 강공책으로 물고기실을 말리는 작전을 구사해 왔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유화작전으로 나가는 게 어떨까요 아버님 그래 어디 낚시터에 왔으니 낚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자 그 밥의 그나물 같은 그런 이야기였을 것이다 정석아 아버님도 너랑 낚시하시고 싶대 낚시대 남은 거 없니 내 거 쓰라고 해 너는 난 지겨워 난 아빠하고 나란히 앉아서 낚시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러느니 차라리 물속으로 들어가 자라가 되는 게 나았다 두 인간은 자기들끼리 살짝 의미 있는 웃음을 교환하고는 낚시를 하기 시작했다 텐트에서 못 위에 뜬 별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는 내 귓가를 밤새 울리는 소리는 어이쿠 크다 하는 아빠의 환성 아버님 앉아봐도 압니다 월척이 넘습니다 하는 형의 아양이었다 그러다 보니 나하고는 대화를 할 시간이 있을 리 없었다 다음날 심심해진 내가 낚시를 하려고 낚시대를 달라고 하자 그들은 입을 모아 조금만 더 하자고 사정을 했다 형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음 큰놈 한 마리만 더 잡고 진지하게 인생에 대해 얘기해보자 아빠는 잠이라도 자고 올래 애비가 매운탕 끓여놓을 테니 나는 기꺼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그런데 점심 먹을 시간마저 아껴가며 낚시를 하던 두 사람은 내가 가방을 메고 일어서는데도 따라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안 갈 거야 아우야 내가 마음을 잡아야지 나 어젯밤에 벌써 마음 잡았어 지금 집에 간대도 두 사람은 찌에서 눈을 돌리지도 않고 똑같은 말로 대답했다 잘 생각했다 그런데 조금만 더 하자 그런 식으로 세월이 흐르고 흘러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점심때가 되었다 마침내 엄마가 달려와 불호령을 내리고 나서야 겨우 광란의 낚시지를 멈출 수 있었다 그때 나는 낚시에 물리고 질려서 그 후 아직까지 낚시대를 잡은 적이 없다 아빠를 위해 마음을 잡은 적도 없었고 어쨌든 교회로 나오는 건 즐겁다 나락이 있고 밤송이가 굵어져 가고 메뚜기가 뛰고 붕어가 살찌는 가을 한복판으로 혼자 혼자 차를 몰고 갈 때의 기분 좋은 느낌이 흔하지는 않다 아빠 덕분에 오늘은 내가 호강을 하는 셈인가 차를 몰면서 알게 된 건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뿐이면서도 특별한 존재는 아니라는 점이다 밀리는 길 위에서는 더욱 그렇다 꼭 나 같은 인간들이 비슷비슷한 차 안에 앉아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그럴 때는 환장할 것도 같고 주눅이 들기도 한다 그래서 내게는 친구가 적고 적은 친구나마 잘 만나지도 않는다 같은 인간끼리 모여서 우글거리는 게 싫은 것이다 나는 차창을 열고 한숨을 쉰다 한때 친구가 삼태기로 퍼담을 정도로 많았던 시절도 있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비가 떨어진다 조그만 빗방울이 차창에 맺힌다 그 시절이 분명히 있었다 그때 아빠가 과거의 위험과 당대의 소중함을 믿고 지키려는 수구파의 대왕이었다면 나를 비롯한 여러 연아문명의 일당은 막불이 도단한 도깨비들 이었다 우리의 최대의 적이 바로 내 아빠라는 사실 때문에 나는 일당들에게 늘 미안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만큼 더 용감히 사고를 치고 다녀야 했다 너도 꼭 너 같은 자식 낳아서 나처럼 고생을 해봐야 한다 그때가 되면 내 마음을 알 것이다 그게 내가 스무살 무렵 아빠가 입에 달고 다니던 말이다 그런데 오늘처럼 햇빛이 환하다 느닷없이 청승맞은 비가 조금 내렸던 어느 가을날에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는 잘 기억나지 앉는다 시장통에 놓여있던 임자 없는 화분 수십 개를 사나이 가는 길을 막는다고 일일이 발로 차 넘어뜨렸던가 아니면 외상갑을 독촉하던 읍내에서 가장 못되기로 소문난 당구장 주인의 넥타이를 틀어준 채 당구장 주인이 다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고 빌 때까지 온 읍내를 돌아다녔던가 또는 시속 50km로 오토바이를 몰아 읍내에서 가장 근사한 통유리를 자랑하는 제과점 안으로 돌진했던가 그 안에서 우리 모두의 사랑 경희를 유혹하던 대학생의 얼굴에 페인트를 뒤집어 씌웠나 혹시 그 일이 하루 동안 한꺼번에 일어난 건 아니었던가 어쨌든 우리들은 그날 무척이나 바빴다 하나가 사고를 치면 하나가 맞고 하나가 수습을 하면 또 하나가 어깃장을 놓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일당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음에 자신이 사고를 칠 때 다른 사람이 수습해 줄 것임을 믿을 수 있었다 사고를 친 당사자나 사고를 수습하던 녀석들이나 어지간히 지쳐 사방을 둘러보니 하필이면 우리 집에서 불과 수십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었다 우리는 이미 적지 않은 양의 막걸리를 마셨는데 특히 나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기 전에 노란 내 얼굴은 첫 잔이 들어가고 나면 붉어지고 다음에는 보기 좋게 분홍빛이 돈다 잔이 거듭되고 혀가 꼬부라지는 단계가 되면 얼굴이 홍시처럼 빨개지고 혀도 못 눌릴 지경이 되면 무섭도록 창백한 낫빛이 된다 그래도 술잔을 놓지 않으면 파래지고 거기서도 더 마시면 검은 빛을 띠는데 아직까지 그런 빛을 본 적은 없으니 그것은 바로 상상으로만 존재하는 죽음의 단계다 그날 나는 죽음의 전 단계인 파란 단계까지 도달해 있었다 그래서 일당이 인사불성의 나를 집 앞까지 데려다주기로 했던 모양이다 이제 각자 집으로 가는 게 어떨까 밤에 늦었고 비가 오며 우리들은 모두 취했다 오늘은 여러모로 훌륭하고 만족스러운 하루였고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것이니 내일 다시 보도록 하자 누구의 입에서 나온 말인지는 모르지만 그 말은 일당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었다 누군가 근처 구멍가게에서 우유를 사왔고 일당은 이별줄을 나누는 영웅들처럼 목젖을 울리며 꿀꺽 꿀꺽 우유를 마셨다 그러면서도 일당의 눈길은 조용하기만한 우리집의 동정을 살피고 있었는데 일순간 대문이 열리더니 박쥐 우산을 쓴 누군가가 모습을 나타냈다 나를 나를 뺀 일당은 주춤거리면서 한발씩 물러섰다 우산에 가려 얼굴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가 바로 우리시대 최대의 강적이며 공포의 대상 잔소리의 세계 챔피언 이따금 날리는 펀치가 대단히 맵고 혹독하되 보안부대 상사 출신답게 전혀 상처를 남기지 않는 주먹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대문 앞에 서 있을 뿐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았다 초원에서 자신이 사냥할 영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주시하는 사자처럼 위험있고 신비하며 특히 무시무시하게 보였다 야 가자 일당은 슬금슬금 물러섰다 손을 내밀어 형식적으로 나를 부축하고 있던 두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젖은 빨래처럼 늘어졌고 기어이 땅바닥에 쓰러졌다 일당이 나를 추수를 사이도 없이 구멍가게까지 대여섯 걸음을 뒷걸음질로 물러섰을 때 야 안 돼 안 돼 나 혼자 두고 가지마 하는 가냘픈 소리가 내 입에서 흘러나왔다고 한다 어떡하지 자기도 인간인데 우리가 가고 나면 와서 제 새끼를 데리고 가겠지 너는 아직 저 인간에 대해 모르는구나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길지 연정 친구를 전 보완대 특무상사 앞에 놔두고 갈 수는 없다 나는 오늘 이 한 목숨을 버리더라도 친구를 지키겠다 오늘 일찍 가서 살아남은 사람은 나중에 내 무덤가에 와서 꽃이나 한 송이 꽂아주게 그는 친구를 친구를 향해 용감하게 살다가 갔다고 사람들에게 말해주게 여러 사람이 모이면 말 잘하는 놈이 한 녀석 쯤은 있게 마련이고 일당 가운데도 그런 녀석이 하나 있었다 그 녀석이 구슬을 꿰듯 청승맞게 사설을 해대는 순간 일당은 잠시 침묵에 빠져들었다 나는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으므로 어떻게 해서 그런 황당한 결론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일당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를 방안까지 데려다주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 이상의 용기를 내야 했으므로 일당은 구멍가게에서 소주를 되병으로 사서 5분의 1씩 나누어 마셨다 그때까지 땅바닥에 널벌어져있던 내 팔다리를 하나씩 든 다음 말 잘하는 녀석을 창 겸 방패로 앞세워 노도와 같이 우리집 쪽으로 쳐들어갔다는 것이다 우산 속의 사나이는 우리가 대문 앞에 이르렀을 때 전봇대 가로등 불빛에 깡마른 얼굴을 드러내며 사자가 울부짖는 듯한 음성으로 소리쳤다 너희들은 집도 절도 없느냐 고의한 놈들 똑같은 놈들 같으니라고 일당은 일당은 순간적으로 움찔 자칫하면 행가래를 치듯 공중에 들어올린 날을 놓칠 뻔했다 하지만 소주 대병이 일당 모두에게 마지막 안간힘 같은 용기를 주었다는 것이다 아버님 너무하십니다 뭐가 너무해 이놈들아 우리는 오늘 하루종일 이 친구 사고치는 거 뒤치다 꺼리하느라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아버님 자식과 똑같이 취급하시다니요 그러면서 일당은 쏜살같이 대문을 통과해서 코딱지만 한 내 방에 인사불성인 나를 내려놓았다 몸을 돌려 역시 쏜살같이 도망을 가려고 하는 찰나 일동정지 하는 호령이 방안을 울렸다 아빠가 방망이 수리탄 같은 소주병을 양손에 들고 일당을 노려보고 있었다 일당은 구렁이에게 가로막힌 개구리처럼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아빠는 그 개구리들이 또 끔쩍 놀라도록 방바닥에 꽝 소리를 내며 술병을 내려놓았다 너희들이 나를 두고 너무한다 너무한다 하는데 어디 오늘 그 사연 한번 들어보자 지금부터 우리는 밤새도록 같이 마시는 거다 인간 대 인간으로 사나이 대 사나이로 시원하게 가슴을 열고 마셔보자 일당은 아빠의 그 행동이 보안부대에서 쓰는 고차원의 신문 방법을 응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좀 세게 나오는 적에게 회유책을 쓰려는 모양이라고 아버님 우리도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괴롭습니다 우리도 이제 어른입니다 단지 나이가 어릴 뿐이죠 그런데 어른들은 우리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언제 스무 살이 아니었던 어른이 있습니까 나와보라고 하세요 왜 우리가 하는 일이 항상 철이 없고 이유없다고 하는 겁니까 그렇다 몰려다니며 사고를 치는 것은 젊은 우리의 운명이고 사명이며 가끔은 존재의 이유이기도 했다 아빠는 말 잘하는 녀석이 대표로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며 술병을 입으로 따더니 한숨에 바닥까지 쭉 마셨다 그러더니 말릴 겨를도 없이 다시 순식간에 어금니로 새 술병을 따고는 앞으로 쑥 내밀며 말했다 그래 나처럼 할 수 있는 놈이 있으면 어른 대접을 해주마 일당은 모두 목을 움츠렸다 그렇지 않아도 직전까지 마신술로 속이 매습거리고 있던 참이었던 것이다 아빠는 콸콸거리는 소리를 내며 술을 들이켜 어린 어른들의 길을 죽이고는 말을 이었다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 취급을 해주지 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고 했다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아버지인 게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아들인 것이다 너희는 뭐냐 떼도둑이냐 불안당이냐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말은 제법 잘하지만 일당 중 가장 소심한 녀석이 무릎을 꿇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은 속으로 구시렁거리면서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아빠도 말로는 월남에서 스키 부대를 지휘할 사람이다 그날 내가 유고 상황이었던 까닭에 말 잘하는 녀석이 대표가 된 게 일당의 불운이었다 우리는 여지없이 패배했다 논리와 철학 정의의 징계 아니라 술과 말에 졌다 좋다 오늘 너희들이 개과천선을 하겠다니 한번 믿어보기로 하겠다 다시는 똑같은 놈들끼리 어울려 집도 절도 없이 미친 놈들처럼 몰려다니지 않는다고 맹세하면서 잔을 비우도록 하자 지금부터 단 한 명이 열애 없이 내 잔을 받는다 일방적인 호령 속에 술이 가득 담긴 양푼이 좌중을 한 바퀴 돌았다 몇은 잔을 비우기도 전에 꺽꺽 소리를 내며 벌떡거리는 배를 움켜쥐었고 몇은 고개를 돌리고 헛구역질을 했다 그때 일당의 장 이낙 일당을 그 직영으로 끌고 간 일등공신인 내가 누워있다 말고 벌떡 일어났다고 한다 도저히 못 참겠어 아빠가 움찔 했다 뭐라고? 일당은 결국 한 판 붙는구나 싶었다고 했다. 세계를 지켜온 왕당파와 세계를 만들어낸 혁명파 대표끼리의 결전. 그게 아니라면 뭐든지 다 아는 채 잘난 채 하는 아버지를 대표하는 아빠와 그 아버지들을 딛고 독립된 인간으로 우뚝 서려는 아들들을 대표하는 나의 혈전. 그 수준이 못되어도 좋다. 별난 아버지와 별난 아들의 흥미로운 대결이 예상되는 흥미진진한 순간이었다고 말 잘하는 녀석이 후일 수루해했다. 난 더 못참아. 아빠. 아빠는 양푼에 든 술을 꿀꺽 마시고 최대한의 인내심을 발휘하여 최선의 방어동작을 취했다. 내가 다 이해한다. 이 아빠가 너의 심정을 이해한단 말이야. 그게 아니야. 나는 비틀비틀 걸어가 마루로 통하는 문을 짚었다. 그러고는 털썩 쓰러지면서 마루에다 그날 저녁 먹었던 갖가지 음식들을 토해냈다. 오, 저런. 이럴 수가. 얼씨구나. 여러가지 탄성이 일당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왔다. 일방적으로 당하던 끝에 뭔지 모를 역전의 기회를 잡은 기분이었다는 것이다. 일당은 흥분 속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다. 이 억압과 독재의 동굴을 벗어나면 비록 비가 조금 오긴 해도 해방과 자유의 공간이 기다린다고 느꼈다는 것이다. 분위기가 어쩐지 자신의 의사와는 반대로 돌아간다고 판단한 아빠가 불끈 주먹을 쥐어 보이며 무릎을 펴고 일어서려는 일당의 앞을 가로막았다. 동작 그만! 오늘 내가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끝까지 책임지는지를 보여주겠다. 아빠는 당당한 걸음걸이로 마루로 걸어나갔다. 마루에 나와있던 엄마에게서 빗자루와 쓰레바퀴를 잡아채고 형에게서는 걸레를 받아든 다음 마루의 쓰러진 나를 향해 다가갔다. 아빠는 몸을 구부려 내 몸을 뒤집었다. 그 순간 내 입에서 남은 구토물이 울컥 솟아나왔고 입가에서 바닥까지 굵은 라면 가락이 천천히 흘러내렸다고 한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멈칫하던 아빠의 입에서 화살처럼 대포알처럼 구토물이 쏟아져 나온 건 그로부터 몇 초 후였다. 몸에 아빠의 구토물을 뒤집어쓰자 내 입에서도 용암같은 구토물이 솟아 아빠의 안면을 가격했다. 여보! 아버님! 방 안에서 방앗개비처럼 구역질을 참고 있던 일당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다섯 개의 분수가 허공을 다채롭게 수놓았다는 것이다. 가는 비가 그친다. 멀찌감치 공사장이 나타난다. 바닥에 솟아있는 돌에 육중한 3200cc 엔진을 탑재한 차 바닥이 받쳐 텅텅 소리를 낸다. 아빠가 아파트 경비원을 그만두고 공사판에 오는 데는 차가 큰 역할을 했다. 운전면허를 딴 엄마에게 형이 배기량 800cc 승용차를 선물했다. 그 차로 아빠가 아파트 출퇴근을 할 때 모셔다 드리기도 하고 가고 싶은 데 있으면 가시라고 한 것이다. 문제는 아빠에게 그걸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는 데 있다. 형은 아직 아빠를 잘 모른다. 왜 한 집에서 차를 두 대씩 쓰느냐 기름이 남아도니 주차장 파면 기름이 펑펑 나온다더냐 그러다가 그 차가 사고가 났다. 엄마가 처음으로 차를 가지고 나간 날 엄마처럼 초보인 운전자가 그 차를 들이받았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차는 범퍼가 조금 우그러졌다. 형은 나를 시켜 가해자에게 돈을 받아 차를 고쳤다. 차를 고쳐온 날 아빠와 엄마, 형이 드디어 일을 벌였다. 이걸 고쳤다고 하는 거야? 차는 사고 나기 전과 다름없어 보였다. 형이 보기에 그랬고 엄마가 보기에도 그랬다. 내가 보기에도 마찬가지였다. 더 이상 어떻게 고쳐요? 그러나 아빠는 범퍼의 아래쪽 부분에서 가로로 그어진 흠집을 귀신처럼 찾아냈다. 아빠에게는 운전면허가 없다. 엄마는 나중에 아빠가 운전면허도 쥐뿔도 없는 주제에 자존심은 남아서 트집을 잡는 거라고 말했다. 내가 틀렸다는 거야? 형이 나섰다. 아버님, 그 정도면 다들 그냥 타고 다닙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해? 못하지요. 그 따위 정신머리 가지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건지. 에이, 한심한 것들. 형도 마흔이 다 된 나이다. 계속 당하고 참으며 살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한심하다는 눈길로 말없이 지켜보는 엄마를 의식해서였는지도 모르고. 못하는 건 못하는 거죠? 아빠는 고개를 획 돌려 밖으로 나갔다. 그날로 아파트 경기원 일을 그만두었다. 초보 운전자의 운전으로 범퍼까지 허술한 위험천만한 차를 얻어 타고 출퇴근하기 싫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튼튼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덤프트럭을 얻어 타고 공사판으로 가버린 것이다.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험한 공사판에서 난 아직 살아있다고 우리에게 외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웅웅거리는 레미콘 트럭에서 콘크리트가 쏟아져 나온다. 아빠는 철바덕거리는 바닥을 가래로 밀고 있다. 장화를 신은 젊은 친구들에게 꾹꾹 밟어! 하하! 좀 꼼꼼하게! 따위의 잔소리를 하면서 야방이 하지 않아도 좋을 일을 하고 있다. 조금 있으면 부실공사 추방으로 국가의 위험을 되찾자는 연설이 시작될 것이다. 나만큼 아빠를 잘 아는 사람은 없다. 나는 차를 세우고 도시락을 꺼낸다. 엄마가 일식집에서 사다 준 도시락이다. 사죄의 곡물일까 뇌물일까 엄마도 이제 늙었다. 이젠 도시락 싸는 일도 귀찮다는 것이다. 하여간 엄마가 늙는데 도시락 아니면 밖에서 밥을 못 먹는 아빠가 상당히 기여를 했다. 그 생각을 하자 다시 아빠가 미워진다. 레미콘 타설이 끝나자 점심시간이다. 내가 다가가자 아빠는 흘끗보고는 내 또래의 젊은 친구에게 내 작은 놈이야 하고 소개한다. 그 친구들은 양복을 입은 나와 시멘트 자국이 뒤덮인 헌 군복을 입은 아빠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리다 동전 따먹기 놀이를 시작한다. 왜 왔어? 아빠는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묻는다. 내가 오고 싶어서 왔나? 엄마하고 형이 보냈으니까 왔지. 나는 도시락을 내민다. 아빠는 도시락을 봤더니 뚜껑을 열어보고는 비싸기만 하고 맛도 없는 걸 뭐하러 가져와? 하더니 아무렇게나 던져놓는다. 형이 아빠 모시고 오래. 안 간다. 엄마도 데리고 오래. 안 간다니까. 아빠 그럼 나하고 같이 가자. 아빠의 눈이 아래 위로 나를 훌른다. 너는 보호가 대단해서 하는 듯하다.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엄마 모르게 티코 팔아치우고 왔어. 잘했지? 비로소 아빠가 고개를 움찔한다. 그래? 아빠는 던져놓았던 도시락을 집는다. 기왕 가져왔으니까. 그리고 말을 더 붙일 틈도 주지 않고 헛말이라도 먹어보라는 소리도 하지 않고 오물오물 토끼처럼 도시락을 먹는다. 나는 아빠가 도시락을 먹는 동안 주변을 둘러본다. 공사판 주변에는 아직 철거되지 않은 옛집들이 쓰러져가고 있다. 군데군데 모래더미가 피라미드처럼 솟아있다. 저 모래더미가 다 없어지고 잡초의 들판이 아스팔트로 바뀌면 아빠는 백살이 될까? 내가 몰고 온 차 주변에 아빠의 새 친구들이 모여있다. 이거 1리터에 몇 킬로나 가죠? 내가 대답할 겨렬도 없이 언제 왔는지 아빠가 나선다. 5킬로미터도 못 가는 거야. 길에다 기름을 깔면서 다니는 거지. 그러고는 내가 취미삼아 휘발유를 낭비하고 다니는 부호의 대표라도 되는 듯이 흘겨보며 말한다. 이번 달에는 수출 목표가 달성되겠냐? 바이어들은 계속 오고? 시원찮지? 바빠야 할 내가 도시락 싸들고 이런 데까지 사람을 쫓아다니니까 그런 거다. 가봐! 아빠의 새 친구들은 번쩍거리는 차와 아빠와 나와 하늘과 자신들의 공사판을 번갈아 보면서 몹시 헛갈린다는 표정들이다. 나도 내가 형인가 아빠인가 엄마인가 나인가 혹시 차는 아닌가 헛갈린다. 어쩔 수 없는 아빠. 아빠. 오 불쌍한 우리 아빠. 이 소설 재미있으셨죠? 저는 무슨 시트콤 같은 유쾌한 드라마를 본 것 같았는데요. 군대에서 상사계급을 달고 제대하신 아버지와 사고뭉치 두 아들 그리고 어머니의 유쾌발랄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웃게 만드는 소설이었습니다. 예전에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런 비슷한 가족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왔었죠. 아버지는 군대에서 하던 버릇 그대로 가정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고 다른 가족들은 그런 아버지에게 늘 반기를 들면서 좌충호도라는 가족의 모습이 재미있게 그려지곤 하던 그런 드라마들 여러분도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성석재 작가의 작품은 다른 여타 작가들과는 좀 다른 재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드라마 대본을 보는 듯 하다곤 할까요? 통통 튀는 대사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물들의 행동들이 독자로 하여금 그 다음, 그 다음은 어떨까 하는 즐거운 기대를 갖게 합니다. 이 소설을 감상하신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심각한 주제를 다루는 소설들을 보다가 가끔은 이런 가벼운 소설을 읽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에 유익하다고나 할까요? 즐거운 시간이셨나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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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